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포입니다 오늘은 제가 딸기탕으로 메이크업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빨이 안좋아서 아이가 30도 안됐는데 이빨이 벌써 안좋으면 안되지만 그래서 이빨이 안좋아가지고 탕으로는 못먹어요 이렇게 TMI 뿌린다고? 아무튼 딸기탕으로 메이크업을 해볼건데 제가 또 귀여운 바라클라바를 샀단말이에요 너무 귀엽지? 토끼 바라클라바에요 아 너무 귀여워 그래가지고 제가 딸기탕으로 먹는 토끼 메이크업 느낌이라고 해야되나요? 그런데 또 여기다 포인트가 하나 또 더 있어 제가 오늘 준비한 아이템들은 쿠팡 순꿀템 베스트템들입니다 개존조템들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슈르륵 메이크업하면서 겨울 쿠팡 개꿀템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봅시다 일단 바로 베이스 들어갈건데 요즘 날씨 쓰기 너무 좋은 베이스템인데요 매드피치의 글로우필터 프라이머를 로켓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더라구요 요 매드피치의 글로우필터 프라이머가 또 물건이야 물건 뮤들 요런 제형인데 아주 기깔나요 글로우한 제형인데 피부결을 예쁘게 잡아주는 그런 프라이머거든요 약간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화잘먹템인 연작 베이스랑 같은 느낌인데 연작은 조금 스킨케어 느낌에 가깝다면 얘는 피부에 한겹 막이 씌워지는 느낌이 더해요 그래서 조금 더 베이스 느낌이 강합니다 거울에 막 각질 잘 일어나고 피부결 푸싹푸싹한 사람들 있지 너가 꼭 구매해보세요 이거 막 피부결 싹살아나잖아 컨실러는 또 요즘 청담샵템으로 떠오르는 핫 아이템 루나의 컨실블렌더 팔렌트입니다 제가 더샘 팝컨실러를 많이 썼는데 루나의 팝컨실러가 이렇게 좋았다고? 라는 느낌으로 요즘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제형도 너무 딱딱해서 좋은데 커버력도 굉장히 괜찮고 고정력도 너무 좋고요 믹싱해서 쓰기도 좋고 아무튼 다양하게 쓰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일단은 연어색깔 컬러들 잘 믹싱해서 타크서클 잡아주기 오늘 좀 눈이 퀭하거든요 오늘 베이스는 네이밍 쿠션 써볼 거예요 네이밍 레이어드 매트핏 쿠션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했었는데 얘는 여름에는 메인템으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쏘리 듣지마 수정 화장용으로는 굉장히 괜찮은데 지성분들이 여름에 쓰면 우와 이게 뭐야 금방 무너져 커버력 하나도 없어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겨울에는 메인베이스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세미매트 겉보속촉 요까라인데 살짝 커버력이 되게 얇게 발리는 쿠션이에요 커버력이 막 대단한 쿠션은 아니라 피부결편이 굉장히 예쁘고 수정 화장용으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쿠션을 좀 써볼게요 일단 저는 21Y호로 얼굴 전체 깔아주고 19N호로 얼굴 안쪽 레이어드해서 얼굴 양감 살려줄게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발리죠? 근데 되게 얇게 발리거든요 얘가? 가릴 게 좀 많으신 개복지 피부분들은 약간 커버력에 아쉬움을 느낄 수는 있으나 어차피 우리는 컨실러로 다 가려버릴 거기 때문에 피부결편에서 만족만 하실 수 있다면 이 쿠션 좋아하실 겁니다 음.. 피부결편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19호 한 번만 빠르게 사용해줄게요 완전 하얗지? 이게 조금 밝은 편이에요 그것만 조금 참고해주세요 뮤들 또 토끼상이 되려면 얼굴 안쪽 볼륨이 살아야 돼요 눈 밑에랑 팔자 꺼진 부분 이런 데 한번 살려주고 코끝 이마 중앙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컨실러 한 번 더 사용해서 여드름 한 번만 가려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우더는 아멜리에 베이크드 파우더 내추럴 베이지 겁나 추천합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겨울에 쓰기 너무 좋아 얘도 피부결 표현 너무 예쁘게 해주는 아이템이에요 도만 토끼 싹 가능 베이지색이라고 해서 엄마 화장대에 있는 듯한 그런 두꺼운 베이지색 패크가 아니고 투명한 빛의 베이지거든요 그냥 거의 색이 없는 듯한 느낌? 근데 이 색이 살짝 피부를 화사하게 잡아주면서 피부결과 요철을 딱 잡아줍니다 근데 또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파우더 팩트가 아니고 기름기는 잡는데 피부결광은 그대로 냅두는 요상스러운 요물이야 요물 근데 지속력에 관해서 여쭤보신다? 노 코멘트 할게요 그리고 루나 포토프로 피니셔 블러 파우더 완전 화사한 핑크빛 팩트거든요 요거를 오늘 사용할 분홍색깔 섀도우랑 같이 섞어가지고 뽀얀 영분홍빛을 만들어가지고 살짝 제가 여기 꺼져있단 말이에요 꺼져있는 부분 좀 살려줄게요 난 너한테 꺼져! 이렇게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눈썹 밑이 꺼져있니? 여기를 좀 살려줘야지 또 토끼장이 또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 쉐딩은 역시나 에뛰드꺼 사용하겠습니다 코끝부터 겁나 겁나 쉐딩을 갈겨 왜냐면 코끝이 좀 짧아 보여야 되니까 요 코끝 요 가운데 여기 부분을 좀 동그랗게 이렇게 할게요 여기 부분 이렇게 그리고 눈 여기서 쉐딩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올게요 그리고 턱 쉐딩은 귀찮으니까 좀 이따 할게요 자 다음! 홀리카 홀리카 마이페이블 피스 아이섀도우 스트로베리 크림 피스 요걸로 먼저 눈두덩이 전체에 싹 깔아주는 거예요 오! 색깔 너무 이쁘죠? 이거는 사실 쿨톤이며 웜톤이며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핑크 컬러 섀도우라고 해야되나? 너무 이뻐 토끼가 되려면 넓게 주는게 아니라 이렇게 눈 아몬드 모양으로 동그랗게 그리고 이제 쿠팡 순꿀템 두 가지 나오는데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SNS 강구템 2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메리몸드의 아이라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얼그레이 라떼 하나는 캔디 트임 밑 트임, 뒷 트임, 애교살, 음영, 쌍꺼풀 연장하기 너무 좋은 컬러들이고 요즘 화장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이 캔디 트임 컬러가 어떻게 보면 부담 부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연분홍 컬러거든요 이거 봐 너무 부담스럽지? 이런 컬러인데 빠르게 블렌딩해서 넓게 넓게 펴 발라줍니다 애교살을 싹 살려놔요 약간 이런 니퀴드 아이라이너 스타일로 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노베브의 토슈주 핑크라는 애교살 스틱이 있어요 그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얼그레이 라떼 컬러로 애교살에 음영 그림자 샥 주실게요 그리고 브러쉬로 이렇게 빠르게 블렌딩 해주셔야지 부담스럽지 않은 음영 그림자 넣으실 수 있어요 그냥 냅두시면 누가 봐도 선 형태로 남아가지고 아이라이너 느낌이 그냥 살거든요 그렇게 내비두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애교살이 딱 살아났어 이거지? 그리고 쌍꺼풀 라인도 연장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눈도 길어보이거든요 눈 각도를 아래로 내리면서 쌍꺼풀 라인을 연장해주면 눈도 은근히 길어보여 섀도우는 비바이바닐라의 무드온 아이팔레트 멜로우무 네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섀도우 팔레트고 깨끗하고 밝은 모브 컬러들이 들어가 있는 팔레트예요 일단 이 두 가지 컬러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에 음영 한번 동그랗게 넣어줘서 눈 좀 동그랗게 만들어줄게요 컬러랑 살짝 이 펄 들어가 있는 붉은 모브 컬러 사용해서 두 가지 섞어가지고 눈 끝에서부터 음영 각도를 아래로 내려주면서 삼각존까지 음영을 이어가 줄게요 눈 각도를 확 내려버려 좀 과감해도 돼 이거 어차피 블렌딩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컬러 사용해가지고 블렌딩을 샥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사용한 홀리카홀리카 섀도우 사용해서 언더에 쫙 깔아줍니다 훨씬 눈이 밑으로 내려가서 제 입으로 말하기 되게 민망하지만 귀염상이 된 느낌 아닌가요? 자 요렇게 눈을 확 키워주시고 토니모리 더 쇼킹 와우 컬러 픽싱 스틱 섀도우 러브로지 요런 컬러의 스틱 섀도우 사용해서 눈 밑에 샥 애교살 살려줄게요 여기까지 샥 깔아줘야 돼 너무 컬러 이쁘죠? 그리고 굉장히 찬란한 펄땡이 사용할 거예요 끌라뷰의 어반 펄 세션 스파클 아이섀도우 미드나이 핑크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 같아요 한창 잘 사용했던 핑크 색깔 펄 섀도우인데 컬러감이 좀 강한 핑크 섀도우다 보니까 많이 덜어내서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살짝만 쓱 뭔 느낌인지 알죠? 아쉬울 정도로 살짝만 쓱 톡톡톡 그리고 언더에는 브러쉬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샥 깔아줘 요런 색감이 나옵니다 너무 이쁘다 그리고 메리소드의 주얼 아이라이너 뮤트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요 리퀴드 부분을 사용해서 점막 먼저 샥 채워보도록 할게요 싹 그려지죠? 점막에 이렇게 그리기 너무 쉬워요 화알못들도 그리고 눈꼬리는 오늘 토끼상 만들어야 되니까 싹 내려서 살짝 길게 빼줬어요 그리고 아이라이너 마지막 템인데요 아까 사용했던 메리몽드의 모브트임입니다 아까는 캔디트임 얼그레이 라떼였다면 얘는 모브트임 약간 블렌딩하면 요런 컬러고 그냥 딱 선으로 그렸을 때는 요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블렌딩을 할 준비를 하고 그려야겠죠? 눈이 또 동그랗게 보여야 되니까 눈 동공 밑에서 이 아이라이너를 눈 밑 점막에 이렇게 싹 그려주고 붓기 전에 빠르게 이 브러쉬로 블렌딩 요 브러쉬에다가 섀도우 컬러들 묻혀놔도 되게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겠다 어우 하여간 이 메리몽드 아이라이너들 눈 커지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야 진짜 눈화장 얼추 완성 눈이 아까보다 훨씬 커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쿠팡에서 아주 괜찮은 속눈썹을 또 발견했습니다 요거에요 엘스몰의 럭키래쉬 속눈썹인데 요렇게 생겼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헤드메이드 속눈썹이라 아주 붙이면 너무 자연스러운 속눈썹이에요 11ml 사용해서 눈에 짜라락 붙여볼게요 요렇게 생겼거든요 붙이면 되게 자연스럽다니까 눈도 커지고 짜잔 요런 느낌 여기다 이제 마스카라 해야지 그리고 마스카라는 딘토의 단테 원 바이원 래쉬 원블랙 따뜻하고 투명한 블랙 마스카라거든요 되게 선명한 마스카라가 아니라서 오늘 요 마스카라 선택했고 딘토 브랜드 색조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좀 온화하고 부드럽고 좀 은은한 느낌들이에요 그런 좀 청순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라고 해야되나? 일단은 여기다가 오늘 언더 속눈썹도 붙일거지 짜잔 톡톡래쉬 눈이 똥그래 보여야 되니까 7mm 먼저 사용해서 눈 가운데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양옆에는 6mm 붙여줄게요 눈앞에 6mm 그리고 눈 맨 뒤에도 6mm를 붙일건데 잠깐만 아예 여기 눈 라인 따라 붙이는게 아니라 눈 밑트임 효과를 위해서 살짝 점막에서 떨어진 여기다가 붙이는거에요 속눈썹 라인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섯개 정도 싼 요렇게 속눈썹도 다 붙여놨고 블러셔 한번 해봅시다 오늘 블러셔는 요 코렌코즈의 윈터라는 블러셔거든요 쿨톤에 치우쳤지만 웜톤에게 나쁘지 않다 웜톤이 발라도 되게 화사해지는 뽀얀 플럼핑크 컬러 블러셔인데 눈 밑 가깝게 얼굴 안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펴발라줘 끝도 살짝 터치 어우 너무 이쁘다 어우 어떡해 나 오늘 메이크업 너무 괜찮다 턱도 살짝 쓸어주세요 눈썹도 이렇게 블러셔 색감 샤악 올라오게 잡아주시고 오늘 하이라이터는 요거 미샤 세틴 하이라이터 이탈 프리즌 이탈 여러분들 제이미포유한테 이탈 금지 미우들 이탈 금지 페어리 플래닛이라는 컬러인데 오묘한 핑크빛이 이렇게 도는 찬란한 하이라이터에요 근데 이게 정말 매력있는 하이라이터 오늘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 코에 먼저 이렇게 바르면 이거 봐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아 진짜 이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린다 이 메이크업 오늘 코에 이렇게 바르면 너무 매력있어요 이 컬러가 핑크빛이 전혀 안 부담스럽거든요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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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너무 이쁘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모래 발라줘야 돼 손으로 싹 발라주면 너무 이뻐 얼굴 안쪽에 발라야지 또 볼륨이 싹 살아나거든요 눈 앞머리에도 싹 발라 그리고 글린트의 프로즌 오팔 요 글리터가 진짜 이쁘거든요 여러분 브러쉬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입자가 크다 보니까 손으로 막 찍어서 올리면은 너무 과해질 수 있거든요 눈 떴을 때 이 글리터가 잘 보이게 똑똑 찍어주세요 동공 밑에다가 샥 한번 그리고 눈썹은 우두버리 거 괜찮습니다 그 예전에 엄청 유행했었던 슈에무라의 아이브로우 어쩌구저쩌구 스무키 그레이 컬러고요 무르지 않고 굉장히 하드한 텍스처라서 눈썹이 짱구 눈썹이 될 일이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에스파 브로우 카라인데 토프 컬러입니다 노란기도 빠지고 붉은기도 빠진 애쉬 브라운 컬러인데 저는 요즘 요 브로우 카라로 마무리 항상 해요 브로우는 자 이제 바로 립 발라볼 건데요 먼저 오늘 오버립 펜슬 먼저 보여드릴게요 매드 피치의 오버립 립 펜슬 누드 핑크 부드러운 핑크 컬러인데 과하게 밝지도 않고 과하게 어둡지도 않고 뭐 채도가 무겁지도 않고 핑크 컬러 연출할 수 있는 오버립 펜슬이고 일단 제형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빡빡하게 뭉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너무 괜찮은 그런 오버립 펜슬이에요 오버립 이렇게 따면서 발라주고 메리소드의 구름핏 벨벳 틴트 더스티베리 요런 컬러 입술에 바르면 인스타 감성 겨울 감성이 싹 느껴지는 되게 오묘한 되게 예쁜 립입니다 이 립 조합이 오늘 메이크업에 좀 활용점점이라고 해야되나 제가 요즘 데일리 립으로 계속 바르고 있는 타티에 어 글라스 타투 틴트 체리쉬라는 컬러구요 입술에 바르면 정말 탱글광이 너무 예쁜 틴트에요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이거 봐 입술에 주름 쫙 펴주면서 입술이 그냥 광이 싹 살아나는데 진짜 와우 여기다가 요 메리소드의 블링츄 립오일 베리쿼츠 아 이게 약간 자잘한 펄이 들어가 있는 립오일인데요 입술에 살짝 발라주면 입술이 광이 싹 올라오거든요 글로시 틴트랑 같이 바르면 굉장히 더 예뻐 보입니다 짜잔 여러분 이거 지금 앞머리가 바르거든요 제가 써봤던 몇만원대 앞머리 가발보다 제일 좋아 특강에서 살 수 있는 8,000원대 앞머리 가발인데 뿌잉뿌잉 가발이었나 네 암튼 이 제품입니다 호따기만 어떻게 잘 끼워놓으시면 정말 만족하실 앞머리 가발이요 하여튼 요렇게 해서 제 토끼상 딸기탕으로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 여기다가 이제 요 바라클라바 써주면 이제 끝장나는 건데 오오 귀엽다 메이크업 너무 잘했다 요런 느낌으로 한번 연말에 살짝 여시방테이처럼 남자친구 만나시거나 뭐 연말 모임 나가실 때 한번 메이크업 해보는 거 나쁘지 않지 않아요? 미우들? 오늘 좀 귀여워 보이고 싶을 미우들을 위해서 이 제이미포유가 한번 메이크업도 맛있게 말아보았는데 어떠셨어요? 미우들? 오늘도 말만한 제이미포유 감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불많은 DM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미우들 언제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면 DM 주셔도 되고 댓글로 주셔도 돼요 그러면 미우들 안녕 또다른 전화가